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주 어린이 목장에서는 알자야 프리치드 오바드 마사야에 대해서 크래프트를 해보겠습니다. 여기 이렇게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6개 동그라미가 있는데요. 이거는 이번 달 성경 암성 구절인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 이렇게 각자 써져 있습니다. 먼저 이거 3개는 한글 버전이고요. 나머지 3개는 영어 버전입니다. 처음에는 빈칸에다가 이렇게 좀 빈칸을 메꿔주시고요. 2, 4, 양, 그리고 우리는 모두 양처럼 각기 제 발갱으로 흩어졌으나 자 한 칸에 한 자씩 메꿔주세요.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. 자 이렇게 하면 한글 버전은 완성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영어 버전 아이자야 We all like sheep 약간 음 astray 그리고 여기는 음 이니컬리 자 이렇게 해주시고 동그라미를 다 색칠을 해주세요. 동그라미 하나를 모두 다 같은 색으로 색칠하셔도 되고요.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서 색깔 두 개로 컬러링을 해두셔도 상관없습니다. 이렇게 다 하고 나서요. 동그라미를 모두 6개를 잘라냅니다. 잘라내면 이렇게 동그라미 6개가 나오는데요. 자 순서를 잘 맞춰서 이거는 음 한글로 된 건데요. 이걸 이렇게 세로로 반씩 접어줍니다. 그리고 순서를 잘 맞춰서 풀칠을 해야 돼요. 이사야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. 이렇게 하고 여기 동그라미 한 부분 절반씩을 접어서 풀칠을 해서 반원을 붙여주세요. 또 여기 이렇게 반원을 접어서 풀칠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남게 되죠. 이거는 이 양면을 이렇게 붙여서 풀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